한겨레가 또 민경우 대표님 노인비라 발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본인들이나 걱정하시지 왜 지지층 비판 우려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수 지지층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좌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를 한 거라서요. 제가 조금 해명을 어차피 오실 거니까 그 상황 조금 해명 드리면 그때 한 두 달 전쯤에 어디 강연회가 아니고 토론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시면서요. 본인이 이제 이과 출신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혹시 아시나요 아인슈타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근데 그 다음에 릴스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시겠지만 너무 깜짝 놀랄 일은 이 양자역학은 지금 너무 대세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을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릴스보호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양자역학이 되게 묻혀 있다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죽고 나서야 양자역학이 빛을 보게 되고 사실 현대과학의 대세가 물리학의 대세가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야 이게 결국은 대세가 됐다. 아유 노인들은 빨리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 바로 뒤에 근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586들이 지금 온 나라를 다 이렇게 좌파 사정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이거 586이 죽어야 끝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싹 빼고 노인발언만 딱 앞뒤 문맥 빼고 뺀 거예요. 마치 이수정 교수한테 하듯이. 뭐 그런 과정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걸 해명까지 해? 뭐 얘네들이 과학기를 몰라서 그런 건데 과학사를 모르면 그게 노인비라 발언으로 들리는 거고요. 심지어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랬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떤 사상이 굳어지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586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전에 청년 시절에 가졌던 사상을 바꾸지 못하고 새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치고 올라가서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고요. 그 새로운 세대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586을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사상을 바꿀 거잖아요. 그 조회수 300이고요. 이제 풀 버전 저기 나중에 시간대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앞뒤 문맥 빨리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경호 대표님 나온 그런 유튜브가 막 70만 가지 있어요. 최근에 뭐 30몇만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거 다 뒤졌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300명짜리 보는 조회수 300짜리 유튜브를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그거를 안 봤겠어요. 근데 그거 다 봤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할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저희는 어제 밤에 사실 오늘 발표될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걱정했냐면은 어... 그걸 걱정했어요. 정청래 쩌리라고 한 걸 또 얘가 고소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청래 쩌리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청래 쩌리는 인정을 했나?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이제 약간 좌파 중도좌파 정도에 있는 분이 노... 뭐였더라? 노...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지금... 아 지금 제 페이스북... 저기 카톡이 완전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노재승 씨 노재승 씨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어... 민경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지금의 양자역학의 이론이 대세로 굳혀진 배경을 예로 드는 과정에서 한쪽의 학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자연스레 학설 간의 대립 구도가 깨졌던 역사를 비유했던 건데 이거를 굳이 거기다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300명대 영상까지 뒤져서 침소봉대하는 게 참 좌파의 기술이라면 기술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 근데 이제 제가 도대체 왜 민경우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가 다 너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있지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쭉 발표했는데 사실 저는 박은식 비대위원하고 김경률 비대위원님은 연락은 받은 바 없지만 예상했었어요. 몰랐지만 아마 박은식, 김경률 정도를 픽하지 않을까?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예감이 틀리지 않아서 역시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뭔가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아, 제가 민경우 대표 대변인이 아니고요. 민경우 대표님 나오는 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거 가지고 뭐 하겠죠. 그리고 민경우 대표님은 음주운전 정가가 없습니다. 운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정가가 없고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십니다. 돈이 없고 또 여자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 세금 문제 뭐 이런 거가 좀 전혀 뭐 음주운전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사실은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민경우 대표님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비대위회를 가시면은 차도 없고 걸어서 가시면 좀 문약 빠지니까 내가 수행을 하면 안 되겠냐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경우 대표님이 너무 너가 나를 운전해서 데려다주려는 거에는 너무 의도가 보인다.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다. 이제까지처럼 계속 그래서 내가 데려다주고 싶다. 나 비대위 한번 가고 싶다. 막 이거 가지고 한 이틀은 싸웠는데 음 저를 안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전에 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비대위원 회의 하면은 보좌관들 뒤에 들어가서 있어도 되냐고 그랬는데 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너무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민경우 대표님의 망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데려다주고 그 김에 비대위원장님 얼굴을 잠깐 볼까 어 이런 게 하는 그런 거죠. 엑스라지 사이다님 사이다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만 가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랑 같이 어 저 대신 민경우 대표님 수행하고 싶다는 분들이 지금 벌써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씹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김창옥이라고 강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최근에 알차이머 진단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 강의 저게 되게 제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 강의할 때 보면은 뭐 예쁜 여자가 넘어지면 이렇게 하는데 못생긴 여자가 넘어지면 이렇게 해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를 막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게 강의를 하세요. 예쁘면 세상 살기가 힘든데 못생긴 여자는 세상 살기가 더 힘들다. 그럼 거다 여성 비하잖아요. 근데 강의에서 문맥상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왜 한겨레는 문제 안 삼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뭐 별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개딜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방에도 오늘 개딜 들어오실걸요? 사실 저는 개딜이 이렇게 많이 두려우시고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민경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민경훈 대표님한테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거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는 게 어 우리 다음 이제 총선의 되게 큰 목표가 아니겠냐 그래서 민경훈 대표님이 하시는 방송을 많이 봤고 민경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공감한다 그래서 비대위원을 함께 해주시면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대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민경훈 대표님이 비대위원 가시는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더 감동을 받고 깊게 혼자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오늘 비대위원장님 전화 왔냐 오늘 비대위원장님 전화 왔냐 그렇게 해서 아마 운동권 정치 청산에 되게 큰 역할을 하실 거고 본인은 아 조변호사님 지금 오고 계세요 너무 어 뭐 기다리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딱 지키죠 조변호사님 되게 바쁘세요 오늘 연합뉴스고 아침에도 전화 오셨어요 채널A 나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민경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변호사님한테 민경훈 대표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줬지만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개딸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와가지고 뭐 사태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이제 슈퍼챗 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 슈퍼챗을 쏘시면은 제가 개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다 얘기해준다 얘기를 해드릴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돈도 안 내고 여기서 이렇게 공짜로 하려는 그 좌파근성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파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지금 구동료를 내셔갖고 저희는 그 마음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좌파들 마음도 안 낼 거면서 돈도 안 내는 거는 그런 공짜근성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좌파들 말하려면은 구동료 내라 이렇게 공짜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좌파다운 태도는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세게 하실 거면은 세게 내고 뭐 약하게 하실 거면 약하게 내라 뭐 한 2천원 쏘시면서 사퇴해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사퇴해라 정도의 의견을 내실 거면 한 20만원 쏘셔라 그럼 제가 크게 읽어드리고 민경호 대표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딸 시청료 엄청 환영합니다 아 사나이 최민수님 부부는 아닙니다 제가 민경호 대표님보다 키가 10cm 큽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다 평균키고요 민경호 대표님이 대한민국 여자 평균키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딸 소피아님 사퇴 얘기하실 거면 한 20만원 쏘고 하시면 됩니다 뭐 2천원 쏘고 이러시면은 본인의 가치를 너무 낮추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20만원 쏘시면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저희한테 모아주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저는 X-42님은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2천원보다 20만원의 마음을 담아서 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읽어드립니다 네 20만원 너무 저렴한 거에요 200만원 얘기할까요 근데 그럼 또 우파 돈 밝힌다고 그러면 또 나 요것만 뺀다 그래서 어 틀투브 유튜브 어 틀투브 김유진 돈 밝힌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바로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비대위원장 나오자마자 어떤 평가가 올까 했더니 이재명 이제 판빡카페인은 어떻게 올라왔냐면은 틀투버 틀딱 유튜버 민경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극우 프레임 씌우겠구나 뭐 씌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노인 폄하가 나와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아니 할 거면은 틀투브 극우 유튜버를 좀 해야지 노인 폄하 이런 걸로 하면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강원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강원래님이 진짜 그 강원래님이십니다 저희 길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건강님 안됩니다 무슨 데려가주시기 뭘 데려갑니까 안됩니다 저만 갈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좌파들이 아 근데 이제 저 오시고 계시니까 오시는 아 해명은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 아마 사과문도 내셨어요 사실 저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기시긴 하셨고요 앞으로 하실 일은 아마 586 청산을 위해서 어 자기는 이제 저는 사실 비례나 뭐나 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시라고 계속 제가 꼬리쉬고 막 화내고 막 협박하고 있는데 본인은 별로 그렇게 뜻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좀 그런 거고요 아 영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 그 아 하나 좀 홍보해도 돼요? 지금 몇 분이라 들어가게 해서 좀 많이 들어오셨을 때 해야 되는데 아 구영준님 감사합니다 지금 3,900명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민경훈 대표님이 어제 어 저희가 이제 비데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방송에서 안 한다고 계속 말해갖고 제가 입 딱 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근데 진짜 안 하고 싶어 하긴 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어 아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또 그게 출마 안 하신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거 보라고 원래 안 해야지 더 되는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릴게 저희 민경훈 대표님이 이제 그 가시고 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박선원씨가 또 아 죄송합니다 박선원씨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은 그 완전 막 웅장하다 와 어떻게 대한민국 보세요 이러면 인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민주당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박선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박선원 완전 주사파고요 박선원이 있을 때 사실상 국정을 해서 간첩 노력했던 사람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간첩 묻은 사람을 데려오나 싶은 수준인데 민경훈 대표님한테 박선원 한번 까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승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백과사전인 줄 안 돼 딱 치면 엔터 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경훈 대표님이 막 모든 주사파들의 이거를 막 다 무슨 나무익구처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근데 제가 웃으면서 나무익히든 뭐든 검색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전문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한다고 근데 요거 이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같이 좀 도와줄 보좌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길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실무자를 지금 잘 못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좀 여력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면 민경훈 대표님 저희 또 신민단체 길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내일 비대위에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 꽃다발 내용이 함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료시민의 모임 길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 길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시민단체 길을 좀 많이 좀 후원해주시고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민경훈 대표님이나 또 시민단체 길에는 민경훈 대표님도 계시고 서민교수님도 계시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박은식 그 님도 사실 저희랑 대한년대 때부터 쭉 같이 해오셨고 박은식 님도 저랑 같이 통화하는 그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민교수님은 또 그 워낙 김경훈 회계사님 친하고 그래서 저희 좀 약간 저희의 막 사단이 들어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어깨에도 무겁고 마음이 좀 전 좋아요 근데 사실 전 저한테 전화하면 정말이세요? 제가 멸공세신하겠습니다 이 몸을 받쳐서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아 그래요? 힘내자님님 아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실무자분이 아프셨고 한 2, 3일 지금 출근 안 하셨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푸르나니언님 감사합니다 안산라온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길에 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좀 젊고 유능한 친구들을 저희가 또 뽑아서 같이 일하면서 그 친구들을 또 미래 세대로 키우고 또 민경훈 대표님도 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대한년대 때 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대한년대 아 길은 아직 유튜브 멤버십이 안 돼요 대한년대 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막 후원해 주시는 마음은 아 기 받고 막 해주세요 이러진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회계 상황을 보고 민경훈 대표님한테 아 사람 하나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은 민경훈 대표님이 사비를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비대위원은 돈이 안 나오잖아요 돈은 안 나오고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한동훈 비대위원 또 민경훈 대표님을 좀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해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 보좌관이 없어요 그 비대위원은 돈 안 주고 보좌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니 저기 비서관을 쓸 수가 없죠 보좌관은 그래서 그때 어 최고위원은 아마 그런게 아니 여기 비대위원은 그런게 없어서 저희를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그렇죠 맞아요 한동훈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으면 저 그날 쓰러졌을 수도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은 어 원래 최고위원도 보수가 없어요 당연히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판공비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없어가지고 어 저는 근데 민경호 대표님과 일하지 않는 게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민경호 대표님과 일을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일하지 않아도 항상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항상 일하지 않아도 제 일상의 반은 민경호 대표님 수습을 해주는데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이 사라져서 안됩니다 그리고 저기 대한년대는 공익법인이어가지고 정치활동이 안 돼요 특정 집단의 정치활동이 안 돼서 민경호 대표님이 이러면은 대한년대 대표이셨으면은 비대원 못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이랑 서민 교수님이나 저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하려고 대한년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길이라는 이 조직은 사단법인도 아니고 이미 단체예요 이미 시민단체여가지고 물론 등록은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도 가능하긴 한데 이미 단체예서 사단법인이나 공식당체가 아니라서 국민의힘을 마음껏 지지할 수 있고 민주당을 마음껏 깔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났더니만 갑자기 한동훈 비대원장님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라는 멋진 말을 쓰면서 저희가 떠버렸네요 그래서 아 길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맨 상단에 그 후원하시는 계좌도 있고 그 정계연 CMS도 있어요 그래서 CMS 2000원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어려우시면 2000원씩이라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그걸로 저희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요 정계연 단톡방에 그 정계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선민규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민경호 대표님도 있고 강원넬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 단톡방에 너무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단톡방은 좀 나가고 후원만 하시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나갔는데 강원넬님 혹시 다시 초대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좀 해서 좀 저희 오시기 전이니까 뭐 제가 충분히 홍보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사무실이 그동안 없었어서 그거 이제 길방에 그 길 자체 영상은 많이 못 올리고 시다포커스가 좀 도와줬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 길에 장원식 이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 학원을 하시는데 한 층을 저희 이제 저희 이사하시면서 너무 바빠지시면서 수업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층 하나가 비어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도 끓이고 해서 길에서도 중요한 일들은 이제 유튜브 꾸려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쩌면 길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비대위원님의 음성을 빠르게 바를 수도 있지 않을까